45번 다음 자료가 작성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오른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무상원조가 나오고 무상원조에 대해서 한국하고 일본이 나와요. 일본 이렇게 준다는 것이고 또 유상원조 이제 여기도 한국, 일본 이렇게 나와 있고 등등등등 즉 한국과 일본 사이에 돈이 왔다 갔다 한 것 이것이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에 따른 것인데 이것에 근거가 된 것이 바로 한일 국교 정상화 3년 전에 이제 김종필 오희라 일본 외무상 각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뭐 이 문제는 이거의 결과 한일 국교 정상화를 찾으면 되겠고 이게 이제 1965년에 있었죠. 그런데 이 사이에 이거에 반대하는 학생과 시민들의 엄청난 시위가 있었죠. 이게 바로 63 사태라는 것이 있는데 1964년 이때 서울에 이제 위수령과 계엄령이 선포되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이제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뭐 그 이전 시기가 되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반민특위 자 정부 구성 이후에 이제 두 가지 일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7.1파 처단과 청산과 그 다음에 농지개혁인데 반민특위가 국회 산하에서 1949년 1월에 구성이 되어서 동년 8월까지 존속을 했지만 경찰의 육육사태 습격사건으로 더 이상 활동이 이제 힘들게 되었죠. 시효가 단축이 돼서 8월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함이 이제 구속이 되었다. 이런다 진보 진보당 조봉함파건이죠. 진보당은 해산이 되고 조봉함은 구속되고 곧 재판을 통해서 곧장 사형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1959년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일이죠. 그 다음에 유엔 한국재건단의 지원으로 문경 시멘트 공장이 건설이 되었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저도 정확한 년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유엔 한국재건단이라는 것은 어? 결국 우리나라가 굉장히 살기 힘든 것 이제 50년대 뭐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6.25 이후에 그러니까 이건 뭐 이승만 정권이라는 것을 당시 이제 우리가 원조경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일제가 남긴 재산처리를 위해서 이제 기속재산처리법 이제 일제가 남긴 이제 그 빼앗아간 토지 이제 토지는 이제 농지기업으로 그 다음에 농지기업법으로 그 다음에 남긴 자산공장 이런 것들은 귀속재산처리법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이제 불화가 되었죠.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13번 가나의 문서가 작성된 사이에 시계에 있었던 사실은 그것은 뭐 똑같은 거죠. 앞에 무상원조 한국 일본 일본이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대가로 이제 차관, 유상, 유무상에 그러한 제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김종필 오희라 각서이고 이게 1962년에 있었고 중앙정부부장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정식으로 이제 한일 국교 정상화를 통한 이제 한일 이제 기본법 한일 국교 정상화의 그런 법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사이에 올 수 있는 사실은 6.3 사태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도록 하죠.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했다. 6.25 전쟁 휴전협정 체결 직후 1953년 10월에 한미 상호 방위조약이 체결이 되어서 미국은 이제 한국을 위해서 특별하게 주둘을 하고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였다.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1949년 6월 6.6 사태라고 그러죠. 습격을 해서 이제 결국 이제 무려 문제가 일어나니까 반민특위가 이제 졸속 시효가 단축이 돼서 이제 중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평화통일을 주장한 진보당 조원구석당 아까 얘기했었죠. 이승만 정권의 그런 탄화 그 다음에 유상매수 유상분배 원칙의 농지개혁법이 재정이 되었다. 이게 바로 1949년 6월에 재정이 되어서 시행은 그 이듬해 1950년 3월부터 약 한 7, 8년간 쭉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14번 다음 문서를 접수한 정부 시계위에 좀 찍어놓은 것은 자 여기 보면 군사원조에 대해서 한국군의 현대화 월남의 파견 경제원조도 주월 한국군에 필요한 보급물자 이런 거 다 준다. 또 여기에 더해서 AID 차관이라는 돈을 또 도입을 또 시키기 주기 한 거 이게 바로 월남 파병에 대한 미국의 어떤 한국군의 현대화 그러한 또 경제적 원조 이게 바로 브라운 각서라는 것이죠. 이게 1966년에 체결이 돼서 추가 파병이 계속적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이 정부는 월남 파병이 일어난 시기 바로 박정희 정부가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보도록 하시죠. 박정희 정부가 일단 존속한 시기는 이제 뭐 군정부터 시작하면 1961년부터이지만 이제 정식으로 대통령이 된 걸로 하자면 이제 1963년에서 1979년 이제 12.6 사태 이르기까지 이 시기가 되겠고요. 뭐 아무거나 찾아도 되겠습니다. 남북한이 유연에 동시가입하였다. 1991년 8월 노태우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요. 중화인민공학과 국결을 수립하였다. 이른바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공산권과 외교 관계를 이제 수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소련과는 1990년에 그 다음에 중화인민공학과 예전에 중국이고 요즘은 중국이고 요즘은 중국이라고 보는데 역시 이것도 노태우 정부 때고 겸재혁력개발기구 OECD에 성급했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가입한 것은 1996년 김영삼 정부가 되겠고요.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다. 최초의 FTA 자유무역정을 체결한 것은 고노무현 정부고요. 한일협정을 체결하여 국결을 정상화했다. 이게 바로 1965년 박정희 정부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이 되겠고 이 김종필 오일화 각서하고 불안각서는 자주 나옵니다. 시험에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즉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불안각서와 김종필 오일화 각서를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또 미국으로부터 종잣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5번 다음 사실이 있었던 정부의 시기에 경제상황으로 오는 것은 포항제철 공장이 종공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근간시설 도로를 닦는다든지 철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등등등등 자동차 선박 조선 이러한 기반시설을 다 확보해놓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되겠죠. 바로 박정희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가 무리하게 돈을 끌어오고 이렇게 해서 종잣돈을 마련해서 이런 공장을 설치를 만들고 또 도로를 닦고 경부고속도로 등등등등 이것이 기반에 돼서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제성장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씩 보도록 하죠.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하였다. 성급하다. 자 이게 됐죠. 1996년 왜냐하면 그 이름의 IMF 직격탄을 받았죠. 김영삼 정부 3차 경제개발 계획에 오개념이 유추했다. 이게 1972년부터 니까 박정희 정부 때가 되겠죠. 자 박정희 정부는 1962년부터 쭉 시작했어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하는 도중에 박정희 정부가 명을 다했죠. 자 그 다음에 한미 FTA 이거 아까 노무현 정부 했죠.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금융 신문위원제가 실시되었다. 이건 김영삼 정부의 어떤 잘한 금융 계획이죠. 1993년 삼저호항으로 저유가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저물가 자 이런 걸 통해서 물가가 안정이 되고 환율이요. 그게 빠졌네요. 이게 1980년대 중후반 이 되겠죠. 바로 이건 전두환 정부 때죠. 전두환 정부 때 경제가 굉장히 안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박정희 정부 말기에 여러 너무 중학 굵직한 산업 위주로 중복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 좀 과열된 측면이 있는데 강력하게 전두환 정부가 독절하긴 했는데 강력하게 또 이런 걸 우후죽순 난립하던 걸 바로 잡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수출이 크게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16번 다음 조치를 시행한 정부 시기에 사실을 오는 것은 긴급 조치 긴급 조치 유신헌법 다 박정희 정부죠. 바로 박정희 정부가 1972년 유신 독재로 대통령 독재를 굉장히 강화시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박정희 정부가 되겠고요. 유신헌법에서 알아둘 것은 뭐 이제 임기 6년 연임 제한 없고 대통령 간선제 통일주치 국민의힘에서 하죠. 이런 거 알아두면 되겠고요. 또 하나가 대통령의 어떤 명령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을 대체할 수 있는 바로 이 무시무시한 긴급 조치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어떤 경제적 상황을 이제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미국과의 FTA가 체결했다. FTA 하면 이제 노무현 정부죠. 칠레도 있지만 이제 미국하고도 했는데 이게 다시 또 이제 뭐 좀 불공평하다. 다시 재협상이 이루어져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 수정돼서 최종 완결이 됐습니다. YH 무역 노동자들이 폐업에 항의 농사했다. 이게 바로 박정희 정부가 이제 종말을 고하게 된 어떤 단서의 시작이 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1979년에 있었는데 이 여공들이 이제 당시 농성원 할 때 당시 야당 당사인 후일 대통령이 되는 김영삼이 당수로 있는 신민당 당사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김영삼이 국회에서 제명당하고 김영삼의 정치적 근거지인 고향 부산 마산 쪽에서 대규모 반유신 항쟁이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강경파 차지철 옹건파 김재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곡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는 11.6 사태로 인해서 계곡 꼬리를 꼬리로 보면서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이고요. 경제화유전원책이 있다는 농지기영법 이승만 정부죠. 1949년 6월에 제정이 됐고요. 남북한 교류 활성을 위한 개성공단이 건설이 되었다. 자 개성공단 합의를 한 것은 2000년 6.15 공동선언 김재정 정부 때이고요. 이것이 실제로 건설이 돼서 완공을 본 것은 노무현 정부 때가 되겠죠. 자 금융식렬제 김영삼 정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가정부식에 사실 오른 것은 자 여기 인혁당 재건 사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른바 뭐 사법살인이라고 그러죠. 두 가지 아시면 돼요. 조봉함하고 전격 채용이 된 거 너무 빨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인혁당 사건이 되겠습니다. 인혁당 사건 이걸로 인해서 긴급 조치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것은 이승만 정부 이거는 박정희 정부 때라는 거 그럼 박정희 정부의 시기에 그러한 어떤 사회상을 물어본 것인데요. 아까 얘기했지만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게 되는 거 YH 무역노동자들의 농성을 강경 진압했다는 거 꼭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한미 상호방위조야 이건 이승만 정부의 업적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경제적 번역을 구구하는데 우리가 안보와 경제적 어떤 성장의 어떤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이죠. 이게 아니었으면 뭐 국방비로 무지만히 나가고 엄청났겠죠. 자 그 다음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식민들을 시행하였다. 이건 이승만 정부고 금융식민들 1993년 김영삼 정부 사회정관의 명문으로 삼청교육대를 설치했다. 이거 이제 전두환 정부죠. 그 다음에 조봉함을 제공하였다. 1959년 이승만 정부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8번 다음 기사 내용이 보도된 정보식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국내 대중가요 220위 금지구성정 자 우리가 흔히 말한 유신체제가 왜 악법체제냐 단순히 이제 대통령 권한을 통해서 야당은 탄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상을 철저하게 규제를 합니다. 이러한 불건전 곡 지정에서 금지를 시킨다든지 또 뭐 장발을 단속한다든지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니스커트 등등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터 경기장에서 프로축구를 관람하는 해선 자 이거는 이제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이제 정치에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스포츠 프로스포츠를 많이 만들게 됩니다. 프로야구 1982년 프로축구 1983년 이후 이제 나오게 되고요. 개성공단 착공식에 참석하고 있는 공무원 자 2000년 이제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김대중 정부 때 개성공단 합의를 하고 착공이 됐고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안착이 돼서 입주를 하게 되는 것은 이제 노무현 정부가 되겠죠. 금융식명제에 따라 신분증을 요구하는 은행지건 금융식명제 김영삼 정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서 근무기에 참여하는 학생 자 외환위기가 발발한 것은 김영삼 정부 말기 최종 연도이지만 이거를 극복한 것은 이제 김대중 정부죠. 그래서 노사정 합의와 국민들의 열렬한 참여에 따라서 근무기운동 등으로 조기에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까지 IMF 최저였었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 19번 다음 헌법조항이 시기된 시기민주환동으로 오는 것은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의회의 나오죠. 그래서 대통령 임기는 6년이다. 국회에 해산할 수도 있다. 등등등등등 이게 바로 유신헌법이죠. 자 그러면 유신헌법과 관련된 반유신투쟁 어떤 것이 있느냐 이때는 데모하는 것도 힘들어요. 시비도 그래서 종교 제아세력이 뭐 그냥 잠깐 단기에 걸쳐서 선언 정도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무서운 통치 시절이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3.1 민주 구국선언이라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제아 지도자들이 했었죠. 1976년에 있었습니다. 유신헌법의 가장 악법이 바로 긴급조치죠. 이걸 철폐를 요구했겠죠. 2번이 되겠고요. 63시기 대일 굴욕 외교 반대 이게 1964년이니까 유신헌법 전이고 유신헌법이 1972년에 그래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는 이때까지 있었죠. 그 다음에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4.19 혁명이 각진했다. 이승만 정부의 종말 1960년 사회사 호원조치 철폐를 그런 전 국민적정황 6월 민주항쟁이죠. 1987년 김영상과 김대중을 공동의정으로 한 민주화 추진협의회 가 전시게 되었다. 이게 전두환 정부 때 인데 제가 알기로는 1984년 아니면 1985년 둘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민추협이 결석이 되고 대통령 전두환 정부가 대통령 간선제죠.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선거를 하는데 인기 7년 담임에 민주화 추진협의를 통해서 직선제 논의를 지피우고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0번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오는 것은 한낭검에서는 사진자료가 많이 나오니까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으면 굉장히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준화라는 분이고 이분이 시험문제에 나올 수 있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반유신투쟁이 유명하고요. 또 하나는 그의 젊은 시절에 학병에 일제 학병으로 끌려갔다가 탈출을 해서 광복군에 참여를 했었죠. 한국광복군 그래서 이른바 정진군 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도중에 이런 해방으로 실행에 옮기지 못했었죠. 여기 보면 나오죠. 강제, 징지 그 다음에 여기 민주회복을 위한 개헌 청원 유신 반유신투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들어가죠. 삼균지 세 가지 균등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기초한 사람은 조소왕 선생이 되겠고요. 민중의 직접혁명을 주장하는 조선혁명선언을 1923년 집필한 사람은 신채호 유일단 강령이죠. 일제패명과 강복에 대비해 조선건국동명을 1944년에 개성했고 이듬해 이것을 일제패명과 함께 해방과 함께 조선건국준비효율으로 확대 개편한 사람은 몽양 여운형 선생이 되겠고 중국 국민당 지원에 지원을 받아 조선혁명간부학교를 1932년에 건립한 사람은 의열단을 설립한 김원봉이 되겠고 국공합장에 따라 생긴 황포군관학교 직접 자신과 여러 대원들이 입게 하면서 교육을 받고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설립하고 이어서 당으로는 조선민족혁명당을 1935년에 군대로는 조선의용대를 1938년에 개성하게 되었습니다.